K-WAVE 제가 방금 K-WAVE 매거진에 5월 5 촬영을 끝냈는데요. 사실 맨 처음에는 제가 아무래도 응답하라!1994라는 작품으로 많은 분들께 관심도 받게 됐고 이름도 알리게 돼서 20대에 맞게 좀 풋풋하고 여성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너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. 가지고 있긴 하죠. 전라도 사투리를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. 어쩌면 고치고 있는 중이라서 더 신경을 써서 안 쓰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. 그냥 좋아지는 거에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. KBS 월드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타인지 도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